엔진 Gentlemen Q. X 전 안 cruc 저에게는 채널cess 그럼 뭘까요? 사극..거 아니에요? 맞아요 맞아요 군주의 아 군주군주 맞아요 내 혈액형은 O형이다 O 맞았어요 저 혈액형 되게 잘 맞습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은 몽숙이다 몽숙이요? 네 몽숙? 네 몽숙이다 X 왜 이렇게 웃어요 근데? 제가 지웠거든요 왜 몽숙이에요? 그냥 뭔가 여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몽글몽글 막 몽실몽실하다 이렇게 하다가 몽식이 네 이렇게 됐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오리다 X 그럼 왜 강아지 키워요? 오리 키우지? 왜? 오리를 어떻게 키워? 근데 약간 틀린게 좋아하는 동물이라기보다 캐릭터 캐릭터? 뭐 어떤 캐릭터야? 오리 모양이면 다 좋아요 고라파덕 고라파덕 말고 소니스 세대가 어제 막 그 프렌즈랑 카카오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캐릭터를 좋아한다 네 나는 전교육 때는 한 적이 있다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질문이 올라온 거면 오! 맞아요 한 번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? 그때도 막 아역 배우 활동하고 그런 시절 아니에요?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공부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재미있어서 했어요 이건 좀 어렵다 내가 속한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는 다섯 명이다 잠깐만 한 명만 다 안 와봐요 네 아는데 X 아닌가? 뭐예요? 아까 왔어요 아! 아니다 아니다 다섯 명이 어떡해 이거 돌려놓고도 죄송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죄송해요 나 윤두주는 네 우리 그룹에서 리더를 맡고 있다 오 오 어 맞아요 네 내가 최근에 나왔던 요리 프로그램은 집밥 백선생 2이다 X? 되게 약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이다 X 나는 집에서 막내다 X 아니요 막내예요 아직 그래요? 네일학형은 O형이다 어 맞다 틀렸어요 저 A형이에요 네 나는 돈까스를 먹다가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 진짜인가? 돈까스요 야 돈까스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모르겠어 오 오 맞아요 자 그러면은 틀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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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럴 수가 아 아 이거네 누르고 동영상 아 아 아 아 오늘 라디오 로맨스 대본 리딩 현장인데요 네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쁘게 잘 봐주세요 네 라디오 로맨스 말하는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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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뵈 요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